와, 저기 봐! 하늘을 나는 양탄자다! 저 삼양제는 양탄자를 타고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마법의 사과 옛날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살고 있었어요. 임금님에겐 예쁜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만큼 병에 걸리고 말았답니다. 이런 걱정이군. 공주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생각 끝에 임금님은 공주의 병을 고치는 사람을 사이로 삼겠다고 온 나라에 알렸어요. 한편 궁전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마을에 보물을 하나씩 가진 삼양제가 살고 있었어요. 이 망원경만 있으면 무엇이든 볼 수 있어. 이 양탄자를 타면 어디든 갈 수 있지. 이 마법의 사과만 있으면 어떤 병도 다 고칠 수 있는 걸. 다음날 아침 삼양제는 둘째의 양탄자를 탔어요. 셋째야, 빨리 와! 어서 가야지! 네, 지금 가요! 삼양제는 양탄자를 타고 하늘이 쌩쌩 날아갔어요. 어디 볼까? 조금만 더 가면 궁전에 도착할 수 있겠어! 어서 가서 공주님께 이 마법의 사과를 드려야지! 삼양제는 궁전에 도착하자마자 공주님께 마법의 사과를 드렸어요. 사과를 먹은 공주는 씻은 듯이 병이 나왔답니다. 하하하하! 정말 고맙구나! 내 약속대로 너희들 중 한 명을 사위로 삼겠노라! 그렇다면 삼양제 중에서 누가 임금님의 사위가 되어야 할까요? 내 망원경이 없었다면 공주님이 아픈 것도 몰랐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임금님의 사위가 되어야 해! 무슨 소리야! 내 양탄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 먼 곳까지 올 수 있었겠어? 하지만 내 마법의 사과가 없었다면 공주님의 병은 나을 수 없었어요! 삼양제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던 임금님은 대답을 찾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망원경과 양탄자는 남아있지만 셋째의 사과는 공주가 먹어버려서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 내 사위는 셋째가 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임금님의 말씀에 첫째와 둘째도 고개를 끄덕이며 셋째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답니다. 친구들이 임금님이라면 누구를 사위로 삼았을까? 아무튼 셋째는 대단해. 공주님을 위해 소중한 사과를 삼뜻 내놓다니 말이야. 나도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